안녕하세요 축하사절단입니다. 모기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들려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모기가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들려줘보겠습니다. 생일 축하 노래 영어 버전입니다. 오! 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건지 우쿠렐레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정말 신기하게 제가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반응을 했습니다. 오! 정말 반응을 하고 있네요. 어 정말 제가 당황스럽네요 목이 퇴치 기능했나요? 아니면 우쿠렐레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걸까요? 또 멈췄습니다 한 번 더 반응을 해보겠습니다 우쿠렐레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건지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건지 함께 보시죠 중간중간 끊기는 소리가 나는 것은 제 컴퓨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네요 과연 축하사절단 생일 축하 노래가 반응이 있는 것일까요?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지금까지 축하사절단 이었습니다